롤데라 건미츠 로델라 헬로 안녕하세요 여기 회사부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9년 된 주식회사 GM플랜트고요 저희는 그... 아 여기를 쳐다보라고 주식회사 GM플랜트고요 9년 된 회사예요 본산은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9년의 희스트리 부산에 있어서 네 그러면 이어서 해주시겠어요? 9년 된 회사고요 저희는 뿌리는 보톡스 일명 뿌리는 보톡스거든요 스킨, 로션, 에센스, 세럼, 아이크림을 하나로 뿌리기만 하면 지방에 보톡스 넣듯이 얼굴이 주름이 펴지고 미백 효과 탄력이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 so the interesting thing here is that you are spraying the buttocks let's see how it sprays 해볼게요 해볼게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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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주로 쓰는데 얘를 주로 쓰는데 얘를 같이 쓰는게 크림이에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림 아, so this is for skin regeneration and improving the elasticity 이렇게 해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름이 쫙 펴져요 so it is able to remove the wrinkles straighten them so that you don't have any more 그래서 우리 주력 상품이 이 부스터와 이 크림 이 두개 그리고 이거에 더 효과적인 거는요 이게 이렇게 되는게 저희는 겔이에요, 겔 아, so it is like a gel, right? gel 이렇게 돼서 이게 스프레이로 나오는게 저희는 특허가 있어요 특허가 그 리포조맘 아시죠? 리포조맘 업그레이드된게 트랜스포조맘 각각의 지질이 사람에 맞게끔 흡수가 되기 때문에 미백하고 효과가 탁월하다는 그런 말씀일거에요 아, so this uses 트랜스포조맘 which is the upgraded version of 리포조맘, right?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입자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게 겔이 흡수가 잘 안되잖아요 입자로 돼야지만 빨리 흡수가 돼서 트랜스포 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희의 특허에요 아, yes so inside it's like that but when you spray it it's very useful for application okay,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have a good day 감사합니다